그래서 이렇게 1055회 차에 로또 황금손에 선정이 되신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무대에 지금 활발하게 태활하고 계시는 창강나루 아가씨이라는 노래가 있죠 무대 한번 모셔볼까요? 에헤이 아리야 창강나루 에헤이 아리야 아가씨 발빛 같은 하얀 살결 눈부시게 아름다워 청강마음 설레이네 창강나루 아가씨야 아침마저 소식올까 저녁무려 이미 올까 내세우며 기다리는데 노하자나 뱃삼홍아 이네마음 비져놓고 아가씨 모르는지 내 집 맘속 빼놓고 왔네 아하 아하 달빛 같은 하얀 살결 눈부시게 아름다워 중강마음 설레이네 중강마음 설레이네 중강마음 설레이네 창강나루 아가씨야 아하 아하 이네마음 설레이네 이네마음 이네마음 맘속 빼놓고 왔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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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